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함께 만나보시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나 CT는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로 각종 질병에 진단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장비 산업현장에 있어서도 X-ray와 CT 등은 생산품의 결함이나 불량을 검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른바 비파괴 검사 중 하나인 X선 장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대표기업 지금 만나보자 X선 검사 장비의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국내 최초로 X선 발생기기 X-ray 검사 장비를 연구 개발하여 대외적으로 무역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 전자부품, 다이캐스팅, 표면실장 기술에 적용해서 초고속으로 X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984년 8월에 반도체 생산라인과 품질관리, 불량 분석을 연구 개발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비파괴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인 방사선 투과 검사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당시에 해외에 유전했던 이 기술을 국산화의 선구자가 되고자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친화적 경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초인류 X-ray 기술 전문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X-ray 완전 자동화 검사 장비를 개발, 비파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인라인 X-ray 시스템은 반도체 리드 프레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외관 검사와 X-ray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설비입니다 10마이크로의 두께를 직접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에 대한 소팅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반도체의 전자부품 PCB의 X-ray 검사 영역을 1인치에서 10인치까지 0.2초 안에 검사할 수 있으며 머신 사이클 타임을 10초 이내에 구현한 장비이며 품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다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인력 절감, 공간 절약, 품질 수준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계 최초의 초정밀 X-ray 검사 장비입니다 본 인라인용 초고속 자동화 액성 검사 시스템을 통해서 반도체 및 자동차용 정밀 주정품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량을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양품과 분량을 구별하면서 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량을 쉽게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인 품질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기업이 개발, 공급하고 있는 2D 및 3D 마이크로 CT 장비는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그 성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비는 2D와 3D CT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D와 3D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맡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에 촬영되는 가슴사진은 2D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량이나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의사가 CT나 MR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도 반도체 분야나 자동차 분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CT 촬영을 한 뒤 정확한 분량 분석과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량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이렇듯 이 기업이 개발한 초정밀 X선 검사 장비는 더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 눈에 안 보이는 내부에 발생한 수축 분량이라든가 크랙 같은 결함들을 3D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함들의 위치라든가 모양, 형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품질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방사선 투과 검사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기술 협력사로 이루어진 국내의 10개 판매 대리점과 25개의 해외 대리점과 고객의 소리를 소중히 어기는 부족함이 없는 기업으로 국내외 중요 장비 전시회와 신문, 방송, 잡지를 통하여 기술 알림과 기술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X선의 선구자로 이 시장에 리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힘하면 밥, 바로 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쌀을 재배하고 또 소비자에게 유통하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표 브랜드 함께 만나보시죠 전면적인 쌀 개방을 앞두고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우수한 쌀 브랜드의 육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식탁을 향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의 명품 쌀을 만나면서 코리안푸드의 대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쌀을 재배, 생산, 가공, 출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산지유통 가공공장으로 2010년도 여주시 관내 8개 농협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수입 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좋은 쌀 생산을 체계적으로 농협에 의한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천년고차 실륵사와 세종대왕릉으로 유명한 경기도 여주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풍년의 고장으로 명성이도 확인된 여주는 지리적으로 중부 내륙과 강원도 산간지방을 잇는 군웅지대로서 사계절 24절기가 뚜렷하고 풍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밤낮에 일교차 크고 유기물 함량이 많아 농산물 재배 적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따라서 쌀, 고구마, 땅콩 등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여주 브랜드 쌀은 100% 계약재배로 높은 미지를 유지함을 물론 첨단 RPC를 통해 가공, 생산하여 96% 이상의 완전히 비율을 자랑하는 것이 큰 강점 여주 쌀은 여주시 관내에 11곳에 수매장 있습니다 여주 쌀을 밥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과 보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주 쌀은 45도씨에서 건조를 시키고요 보관은 15도씨 이내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매일같이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아미노산 함량, 또 수분, 식미치를 검사해가지고 1년 내내 일정한 여주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은 기존 포대포장 외에도 양곡시장의 소포장 추세에 맞춰 진공포장되어 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보관이나 운반 시의 불편함을 개선 1인 가구나 캠핑 등 다양한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금 쌀이 자동포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력품종으로 고시까리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고시까리별은 재배 과정에서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되 질소질의 화학비료는 적게 살포해야 하며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시까리별은 수확량도 높아 특히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정말 맛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쌀의 재배에서부터 유통에 일으키까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여주쌀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는데 여주쌀은 좋은 쌀을 생산하고 진공포장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신선도 유지와 쌀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국내에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또한 해외 수출은 현재 홍콩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아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여주쌀은 수출률을 앞으로 홍콩에 이어 미국, 중국, 캐나다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역사성과 자연환경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수입 개방에 맞서 국내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여주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계획은 여주쌀 회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쌀을 공급하며 각종 이벤트 행사도 실시하고 서울에서 연 1회 회원의 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는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지만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연간 500여 명을 웃돌고 각종 누전에 의한 화재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이에 우수한 성능을 가진 다양한 차단기 제품을 개발 전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전기안전용품 전문기업이 있어 찾아보았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를 산업조합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여 전기적 이용으로부터 임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무전차단기 및 배송용 차단기를 전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993년 설립되어 국내 대기업의 저압차단기 등을 OEM으로 생산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던 이 기업은 자체 상품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013년 부도의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20여 년 동안 운영되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공중 분해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생산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주요 메이크래처가 주축이 되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업체로부터 공장과 시설 인원을 인수하여 전 직원이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이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치열한 노력을 통해 기존 거래선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이 기업은 일체형 배선용 차단기, 세대분전반 등을 비롯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IGR 누전차단기와 써지 보호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오작동이 없는 더욱 안전한 차단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에요? 전 세계 누전차단기 중 최초로 안전공사에서 V-체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 감전 및 전기 화재 영향을 주는 유효성분의 저항성 누전전류와 전선과 대지 간의 대지 정전 용량 또는 디지털 장비, 전원 공급기의 고조파에 따른 무효성분의 용량성 누설전류를 각각 분리하여 실제 누전에서는 민감하게 동작하고 무효성분에서는 둔감하게 동작하는 신개념 IGR 누전차단기입니다 감전과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유효한 누설전류에만 정확히 반응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IGR 누전차단기는 이미 여러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를 통과한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 저희 IGR 누전차단기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누설전류 및 고조파 오동작 해결에 강하고 인체 및 누전 화재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 수량 감소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을 필요로 하는 교통 신호등, 가로등, 주차 등 누전사고 위험 장소가 많은 가로등 또는 보안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핵심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실장이 요구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차단기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회사와 같은 동종 업체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유입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 생산을 고집하며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혹여 AS가 발생되면 모든 일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주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 위주의 국내 차단기 시장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고우 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지금까지 회사의 신뢰성 회복에 주력해온 동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거점을 확보하여 영업망을 확대하고 지금은 소량 수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수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은 한 가족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에 이루는 만큼 앞으로도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신명나는 회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택배 물량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인 가구의 증가와 택가족화로 인한 택배 물품의 배송과 수령 그리고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택배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인 무인 택배 보관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로운 사업군인데요 무인 택배 보관함으로 주목받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파주에 자체 공장을 두고 택배 보관함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가격 거품을 빼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택배 보관함 무인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홈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택배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함에 따라서 안전하게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택배를 받을 곳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택배를 가장한 각종 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무인 택배함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택배 보관함의 장점은 디지털 도하락 비밀번호만으로 택배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택배기사와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기사와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 없어서 관리자 측면에서는 추가 인간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각 받는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제어부를 장착한 고가의 무인 택배함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기능을 자랑함은 물론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오작동이 거의 없어 AS가 발생하지 않는 건 역시 이 무인 택배함의 큰 강점인데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재중일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무인 택배 보관함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네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택배 보관 앞에 섭니다 택배 보관함 중에서 잠겨있는 곳은 빼고 열려있는 곳을 선택해서 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택배함을 닫고 임의의 숫자대로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숫자를 받는 분한테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다 알려주시게 되면 되는데 문 박스 2번함 1234 샵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이 번호를 보고 와서 그대로 누르게 되면 눈이 열리고 물건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번호는 해제가 되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이럴 때 또 난감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관인한테 주어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를 이렇게 주게 되면 열릴 수 있도록 되어서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이나 또 물건을 받는 분이나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적은 빌라나 원룸 등에서는 1열 제품을 가구 수가 많은 아파티나 오피스텔 등에서는 2열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데 택배함의 크기와 단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장점 기본적인 함의 크기는 라면 박스 또 사과 박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큰 용량이 들어오는 쌀포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더 큰 함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들이 지금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단하고 보완성을 가질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잠금장치는 디지털 도화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견고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전에는 주민들이 경비실에다가 다 맡기고 경비 아저씨들이 다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성도 많았고 주민들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같은 데도 갔다가 집어넣으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실속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의 보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에 주목해보자 앞으로 저희는 현재 개발에 완료된 네트워크형 보관음 시스템 제품을 판매 예정 중입니다 가격과 관리비를 아주 파격적으로 낮춰서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예상하고요 고가의 중앙지어식 보관음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 자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택배 보관음 분야를 선점하는 중심기업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랜트 산업에 있어 핵심적인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콘트롤 밸브인데 제철, 발전, 가스, 석유화, 환경 등 다양한 플랜트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고기능성 콘트롤 밸브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수입 대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특수밸브 전문기업을 찾아가서 고기능성 특수밸브에 대해 알아보고자 찾아온 곳은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자동화 정밀기기 전 현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곳인지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산업, 플랜트에 적용되는 고온, 고압 또한 특수한 그런 네마모 다목적 별부를 국내 유일한 기술로 개발, 생산, 양산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고 또한 세계 네이더급 회사들과 경쟁해서 국가 발부 산업을 육성하고 널리 보급하는 그러한 국내 유일의 토종 밸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회사인 만큼 시작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발부를 판매해서 제조까지 취급하는 경험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발부 산업이 낙후하고 제조 인프라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량외국 제품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발부를 개발하고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국가 발부 산업에 육성뿐만 아니라 기여도 하고 앞으로 유망한 밸브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발하고 오늘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고온, 고압용 자동 밸브와 컨트롤 밸브 등 특수 밸브를 개발 공급해온 이 기업은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 밸브 제조사로 국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고온 밸브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밸브가 사용되는 환경이 고온에서는 열화되기 쉽고 또한 그 제품이 쉽게 변형되어 그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고온 밸브에 대한 기능을 다각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기능을 최고도화 시키는 것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플랜트의 핵심 설비인 컨트롤 밸브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제품으로 연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개발에 엉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이 외국 기술에 의해서 모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국산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을 처음에는 모방하는 기술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제품을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기술로 습득하여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경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업용 벨브류의 국산화에 성공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 기업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 우수 자본제 개발 유공자 포장에서 철탑 산업 훈장을 수훈하였는데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기업 저희 가족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우리 협력업체와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발부 산업의 선두 역할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떠한 기업들과도 경제함으로 말미암아 으뜸 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탁월한 품질로 산업용 특수별브 분야에서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톱메이커를 꿈꾸는 이 기업에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국내 유일한 콘트롤 밸브와 특수별브의 어떤 전문 밸브 메이커로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고 국내 밸브 사람에 또한 저희들이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전 임직원들이 끊임없는 R&D와 또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계 선진 기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으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